온다, 온다, 온다. 대부분 다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온다, 온다, 온다. 왔어. 소리 나오고요. 방울 소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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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도망가, 어디가. 어디가. 출구를, 진짜 출구를 알고 있어. 안내 요원이야? 이렇게 해서 길을 알려주고 있잖아. 안내 요원이잖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속촌의 기억 중인 무단 귀신이에요. 귀신한테서 사생활이 있잖아요. 사실 저는 배우 중앙생이에요. 이번에 꿈같은 오디션 기회가 왔는데 혹시 저보다 오싹하고 무섭게 해 주실 배우분 있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신을 해 줄 뿐? 어우. 어우. 진짜 무섭다니까요. 이렇게 다 돌아다녀요, 민속촌에. 오늘 장난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벌써 수산한데. 아유, 장난 아닌데. 미미짱! 미미짱!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미쌤, 미미, 안녕하세요. 벌써부터 땀이. 많이 무서워요. 아니, 귀신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벌써 무서워서 인중에 땀이 지금 폭풍속을 맺히는데. 악기 보잖아요. 악기 안 보여요. 하나도 안 보이고, 하나도 안 들린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냥 무단 역할만, 그냥 옷만 입어본 거야, 아마. 눈 보니까 완전 보이는 눈이시다. 뭐예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 무섭기만 하고 이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야, 진짜 무속인 것 같다. 너무 잘하시는데? 대박이네요. 용기요. 아, 큰일이다, 이제. 진짜 땀이 흥강하네, 지금. 저런 거 봐요. 저런 거 너무 무서워요. 뭐,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피해요? 그죠? 어우. 걸려 있는 것 자체 시작부터가 장난이 아니네. 너무 무서워 보이네. 실제 흉가가 저렇게 생겼거든. 진짜, 진짜. 귀굴은 조선시대 중전윤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들이 아파서 무단 이화라는 사람이 씻긴 구슬을 합니다. 씻겼다는 거. 네, 나으라고 구슬을 했는데 그 진영군이 죽게 돼요. 구슬을 했는데도? 그래서 중전윤 씨가 화가 나서 그 밑에 있던 궁녀나 상궁들을 모두 다 죽여서 버린 곳이 귀굴이 됐고요. 안 맺혔구나. 그리고 그 귀굴의 두 번째 이야기인 오늘의 혈안 식기는 무단 유화가 그런 포악한 중전윤 씨에게 매흥굿이라는 공격적인 구슬을 합니다. 그 무단은 어디 있죠? 무단이 그 역할을 하러 오신 거예요. 저 그 역할 제가 해요? 그래서 그 역할을 받기 전에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한번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체험해 보셔야 되잖아요. 체험을 해 보라고? 그래, 인수인계는 받아야지. 굳이 안 해도 돼요.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 무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 콘텐츠에서. 안 해도 귀신이 다 그렇게 놀래키면 되죠? 이렇게 나와서. 그냥 보고 오세요. 알겠습니다. 한번 해 봐. 제가 들어갈 때 안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실내연 공포체험 혈안 식기입니다. 중간에 중독 포기제도 있습니다. 많이 무섭기 때문에 머리 위로 크게 액셀을 주시면 저희가 안전하게 구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나가면. 너무 무서워서. 그 정도로 기절할 수도 있거든. 실례해요? 잠시만, 잠시만. 아, 너무 싫어. 이거 장난 아니다. 오바지. 나왔어요? 엄청 웃었네.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길을 어디로 가면 되지? 막 뛰어가면 안 되나? 길을 모르니까 뛰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 그 공포가. 이거 심리하게 담에 나오는 그런 거다. 일어나는 거 아니지? 이거 봐, 이거. 핏자국어, 핏자국어, 핏자국어. 아, 깜짝이야. 야! 야! 귀엽다. 야! 화나요, 화내요, 화내요. 무서워, 화내요.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친구인 줄 알았네. 그만해라. 어? 적당히 해. 화낼 거야. 여기서 튀어나오면 진짜 화낼 거야. 나오지 마! 온다, 따라온다, 따라온다. 잘, 잘, 잘. 따라온다, 따라온다. 아, 앞에 또 누가 있어, 누가 있어. 따라온다. 진짜 무섭겠다, 여기. 알겠어. 없는데? 안 보여요. 아니, 안 보인다. 어떻게 가요. 잠깐 터치할게요, 미안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아, 문 열어요. 뒤에 또 오지? 뒤에 또 오지? 아, 잠시만. 아! 아이고, 깜짝이야. 야! 아, 야. 아, 아! 아니, 어디 있는데? 안 보인다니까. 아, 어디야. 어? 어디야? 어디야? 같이 놀자. 그래야 돼, 뭐 하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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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귀신이 더 놀랐겠어. 너무 무서워서. 앞에 안 보여서 더 놀랐어. 너무 무서워서. 너무 무서워서.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아! 아! 안쪽으로 가. 알겠어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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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울어, 울어, 울어. 언니 울어요. 어떡해, 어떡해. 안 될 것 같아요, 진짜로. 아니야, 아니야. 못 가, 못 가. X, X 할까?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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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요. 언니 울어요, 안 돼요, X. X! 아, 포기. X야? 날라리 겁이 많네.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인상한 거에 비해. 아, 근데 진짜 여러분. 이렇게 보니까 재밌지? 들어가면 진짜 무섭다니까. 에이, 까요. 저기요. 네? 웃지 마시고요. 진짜 무섭다고요. 아, 저기, 저기. 5분이 이제. 5분이 더 빠르네. 아, 진짜 맹시해요. 이거, 이 역할이에요, 이 역할. 무당, 무당. 여기, 여기, 여기.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놈들아.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놈들아. 뭐야? 하지 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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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가자, 가자. 눌러보세요. 아, 괜찮아요. 아니, 자기야. 괜찮아요. 고생 많으셨어요. 안녕하세요. 위니 신데... 쓰러질 것 같다, 그치? 와, 다 져졌어. 와... 저 진짜 안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여기도 무서워. 마음에 진정 좀 하고. 미미 님이 구미호 군장. 이미 무서울 것 같아. 안 해서는 몰랐는데 완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이 주쭈, 하이 주쭈. 앞집을 치니까 허무 무서워지네. 캐치 같지 않아요, 캐치? 이거를 좀 어두운 데서 보면 무섭긴 하겠다. 잘 어울릴 것 같아. 배우분들한테 연기 꿀팁을 좀 줘야 돼. 안녕하세요. 저렇게 휴식하고 계세요, 귀신님들이. 연기를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거의 막 들리셨던데요? 들려주셔서. 너무 리얼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무섭게 할 수 있는지 약간 팁 같은 거 있을까요? 약간 일단 힘을 줘야 돼요, 눈에. 아우. 그렇죠. 그래, 주고. 그 다음. 세르마요. 아, 미미 귀여워. 뭐야? 세르마인데. 세르마인데요? 그리고 또 이 렌즈, 군장의 효과가 또. 아, 또 동공이 작아야. 저는 웃는 거를 많이 하는데. 웃는 게 지금도 무서워요, 사실. 이제 이렇게 보고. 어머나! 그러니까 이렇게 웃으셨다니까요, 아까. 이렇게 웃으면서 달려가면 무서워요. 이렇게 웃고, 쳐다보고. 이렇게 웃으면 되나요?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 나쁘지 않아요. 잘해. 잘해. 잘하는 거 아니야? 엄청 잘하는데? 잘한다. 깜짝 놀랐어. 잘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배운 걸 토대로 나라 언니랑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들어가서 귀신이 아닌 사람으로 푹 쉬세요. 들어가세요. 무섭네. 그렇게 하니까. 뭐야, 뭐야, 저거. 나 무섭다. 어머, 어머, 어머. 배웠구만. 배웠어요, 저기서. 그래, 그래. 고생이 많다, 그래. 그래, 그래. 빙이가 됐다, 그래. 이제 날라리 무게 장착하죠, 이제. 아유, 무겁다. 무섭다, 무섭다. 와, 언니 진짜 무서워요. 확실히 분장하면 힘이 생겨.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진짜 놀랐어. 저거 진짜 놀랐어. 갓 내놔. 갓 내놔. 갓 내놔! 나 잡지 마. 솔로 가. 저는 맛이 없어. 애들한테 가볼까? 누구 한가? 이거 나름 또 재미있겠다, 이것도. 넌 누구야? 여기한테 가볼까? 표정이 먹고 살기 힘들다, 이렇게. 과시 없어. 멀었다, 멀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맛있게 먹어. 맛있겠다, 야. 또 있다, 저기 있다. 형아. 아, 사람만 보면 저기 장난치고 싶구나, 저렇게. 여보가 어딨다? 아니, 남편분이. 좀비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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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사람이 두려워? 아, 진짜. 아, 이게 기계구나. 기계구나. 존비래요, 존비래요, 존비래요. 이 친구도 말을 하나요? 어떻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 친구는 저희가 보통 베이비라고 부르는데. 베이비라고요? 네, 안고 다니잖아요. 얼굴 너무 무섭겠다. 이분이 진짜 무섭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되게 리얼하게 만들었다. 진짜 실제로 보면 진짜 덜 리얼해요. 어, 자.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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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만졌어, 지금 사람이야. 잡았다! 잡았다, 이 사람. 이분은 어떤 귀신이야? 이분은 천여 귀신. 천여 귀신? 네. 민석천 최고 미녀. 이쁜해. 연기를 제일 메소드 연기를 잘하신다고 소문이 나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비법이라든지 좀 있으신지요. 절대. 긴장을 놓지 마. 긴장을. 너는 이제 귀신이야. 몰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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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적인 면이 있네. 인간적인 면. 그래서 계속 목소리가 이런 거야. 손님들이 본목소리 듣고 싶다고 백번을 회원해도 안 돼. 절대 안 돼. 혹시 아는 사람을 만나도. 절대 안 돼. 솔직히 현타오지. 가렸어. 이게 뭐야. 모르게 해야 돼, 모르게 해야 돼. 역할 하시면서 좀 재미있으신 에피소드나 이런 거 있으신가요? 착한 인간들이 먹을 거 많이 사줘서 좋아. 먹을 거 사줘요? 음료수랑 이거 주는구나. 꼬라지 보면 몰라. 왜요? 더운 날에 이러고 있는데. 왜요? 왜요? 불쌍해. 불쌍하지. 불쌍한데. 그래도 역시. 팬서비스가 좋으시네. 그렇다. 귀신이지만 혹시 여기서 귀신 번적이 있어. 다고 해. 귀신 번적은 없는데. 나는 거기 간 적 없는데 날 봤대, 사람들이. 난 거기 없었어. 진짜 그 얘기가 돌고 있어. 귀신들이 수소문을 해 봤는데 아무도 나처럼 돌아다니는 사람은 없대. 근데 난 아니야. 우와. 진짜 민속적 개담이래요. 이제 들어가는 거야? 지금 밥도 못 먹고 바로 6시 30분부터 7시에 하는 거예요.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밥을 안 먹어. 밥 먹고 그래서 움직이지. 8시에 먹는 게 꿀맛이야, 밥은. 아니, 근데 진짜 내가 랄라를 섭외한 이유는 귀신을 놀래키고 올 줄 알았거든. 나도. 텐션이 너무 높으니까. 오히려 귀신들 잡아먹고 막. 근데 더 무서워하고 있으니까 미미보다. 눈빛에서 레이저 나간다. 저는 이런 곳인지 몰랐어요. 그쪽들이 부르면 어쩌라고요. 그렇지. 뭘 봐요. 뭘 보냐고. 죄송합니다. 아니, 이런 길을 저기서 섰어야지. 여기서 날라도 아니네, 또 귀가. 여기서 왜 길을 펴. 사장님이 편한 것만 하잖아요. 저 인정할게. 진짜. 그래도 내가 본인의 역할을 하는 거지. 무당 거기 하는 데에서 사람들 놀래키면 거기만 충분하면 되는 거죠. 맞아요. 그거는 제가 프로페셔널하게. 그러겠지. 짱입니다. 기대하셔도 됩니다. 그렇지. 날아다니겠지. 근데 민석 좀 밤에 무섭긴 해. 무섭지. 오마이갓. 이렇게 돼요. 진짜 정말 이래요. 실제로 이래요. 언니. 언니 여기 무섭다. 카란시키의 배우가 되신 걸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까는 체험자였지만 이번에는 배우로서 고객들에게 무서움을 조금 전달해 주셔야 되는 막중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2화 무당 하시는 분께서는 손님들이 오는 소리가 들리면 방으로 흔들면서 맞이를 해 주시고 앞에 보시면 출구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출구가 진짜 출구가 아니고 가짜 출구입니다. 가짜 출구라서 진짜 출구인 것처럼 이쪽으로 가라고 인도를 한 다음에 음악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놈들아. 아까 했듯이 와다다다 하면서 고객들에게 달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실제 무당이 하는 때 춤을 추시면 돼요. 두 번째고 이쪽에. 가짜 출구. 누워 계시다가. 네. 아 끝이 났다라고 이렇게 안심을 하는 순간. 벌떡 일어나셔서 놀래키시는 역할을 잘 해주시면 됩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공간에 둘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실체 한 명은 무당 이제. 그러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조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 무서울 것 같아 내가. 약간 사람 같지 않아야 되는데 이게 손을 보면 딱 보이더라고요. 사람인지 아닌지. 발이랑 손을 숨기는 거지. 가짜 손. 사람인지 모르게. 아 무섭다. 그러면 언니 자세 잡고 저는 이거 준비하고 이제 놀래켜봐요 이제. 이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무서워. 저렇게 어두워져. 아무것도 안 보여. 언니 무서운데요? 진짜 무섭다. 이렇게 한 번 놀래켜서 몰고 그다음에 저봐. 놀래키고. 아우 사람 많다. 용감사는 많구나. 우와. 내리 입장. 내리 입장한다. 네. 손님 받았습니다. 네? 입고 입장은 돼요. 입장은 돼요. 어떡해요. 잘 해달드립니다. 어때? 어때? 무서워. 원래 이런 거 처음 시작할 때가 제일 떨리잖아. 맞아. 온다 온다 온다. 대부분 다 저렇게 하고 있구나. 온다 온다 온다. 왔어. 소리 나오고요. 방울 소리.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닌데 도망가. 어디가. 어디가. 아니, 출구를, 아. 진짜 출구를 알고 있어. 뭐 안내요원이야? 이렇게 해서 길을 알려주고 있잖아. 안내요원이잖아. 차야돼, 차야돼, 차야돼. 두 번이나 한 번 더 체크해. 여기가 지옥이야. 관객모드네, 관객모드. 뭐해. 안 놀라는데 어떡하냐고. 안 놀라는데 어떡하냐고. 거기에 저 손님하고 기싸움에서 지금 눌린 거야. 그래, 지금이야. 그거 되게 현타 올 것 같아. 사람들이 안 놀래면. 잘 안 무서워해요. 안 무섭게 생겼어요? 언니야, 저랑 바꿀래요? 장문은 아닌 것 같아요. 장문은. 무당 어렵네.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역할이 안 맞았던 거야. 안 되더라고. 언니, 제가 저 안에서 달려와 볼까요? 언니가 확 가면 저도 같이 나와서 확 못 가요. 소리가... 뭔가 이렇게 써야 될 것 같네. 아하, 작전 듣자. 달려오는 거 보세요. 슬프다, 슬퍼. 가슴이 너무 아프다, 진짜로. 처음에 보자마자 안 놀라니까 달려오는 게 날 수 있어. 놀래키는 거라고. 됐다, 손님. 10번 건다. 좀 무섭다. 리액션 좋다. 달려. 아, 슬퍼? 이게 뭐야. 타이밍이 안 버졌어. 아니, 타이밍이 안 버졌어. 어떡해, 괜찮으세요,잖아. 클럽 아니야, 클럽 아니야. 클럽 아니야, 클럽. 부딪혔어. 아무것도 안 보여, 형님. 나 이번 대행 점수 2점 본다, 2점. 별점 2개 본다. 망했다, 망했어. 어떻게 해야지, 무서울까? 나도 숨어있다 나와야겠다. 나도 여기서 숨어있다가. 처음부터 보이면. 처음부터 보이면 같이 춤을 추니까.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안 보여야 돼. 나이스. 우리가 시원하다. 우리가 시원하다. 우리가 보기 시원해. 2점에서 3점으로 올랐어. 우리가 시원하네. 이 맛으로구나.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비키니 취미. 아, 멀어질 거야? 어, 멀어질 거야. 어디로 가야지. 신호가 이 쪽입니다. 그 다음에 안 도렸을 때. 안 도렸을 때. 자, 미미, 미미. 미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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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저도 100번 역시 좋았을 거야, 이게. 잘했다. 이게 놀래켜야 맛있네.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좋았다. 같이 해, 같이 해, 같이 해. 내가 막 웃어줄게. 이거 해볼까? 이거 진짜 놀랬다.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것도 이것저것. 이것저것 아이디어만 보면 나오네, 이제.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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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어, 망했어. 유튜브 버려. 아니야, 아니야. 아, 나이스! 아, 좀 지나갈게요. 지나갈게요. 오! 아, 찰로병! 아, 찰로병! 아, 찰로병! 아, 찰로병! 아, 찰로병! 아, 찰로병! 아, 그렇지. 잘했다. 감 잡았네. 됐다. 너무 시기알이 막 있더라고요.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울어, 울어, 울어. 예스, 예스, 예스. 만족했어, 다행이다. 그렇죠, 이제 공합장치인들을 미는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 잘하지. 칭찬까지. 오! 오! 바로 다시. 선생님, 바로 뒤에 오셨습니다. 예? 시작했어요, 회원님. 네,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또 입장 왔다. 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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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와.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계속 뛰어, 계속. 다음 주 입장. 다음 주 입장. 아, 부모는 내가 지니다가 진짜 저때 생각이 나. 진짜. 야, 물 먹을 시간도 없구나. 그냥 와, 고생 싸우고. 또 먹을 시간이 없으니까. 또 들어와야 되니까. 불가마에서 못 나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방탈출 게임이야. 월 채널이 5천만 원이라면. 해당 5천만 원 준다 같아. 맞지? 아니, 마지막 팀이에요. 어, 네. 마지막 팀. 마지막 팀. 마지막 팀. 다 끌어올려, 다 끌어올려. 말이 안 나오나. 다이소. 아, 맛있다, 좋아. 다이언스러워, 이제. 지립덕하다, 지립덕.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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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밀어붙여. 자, 미미야 나와, 나와.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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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대 클럽, 홍대 클럽. 축구에 반박해 주세요. 해당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좀 휴식이야? 밥 먹어야지. 야, 몰골이 아주 그냥. 밥상이고 지금. 너무 뛰었더니 배가 뒤틀려. 고생했다, 고생했어. 장경연이 몇 시간 동안 계속 나더라고요. 그렇겠다. 이거는 진짜 저 볼페어 보인다. 나는 내가 이 정도로 뛰면 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사람이 이 정도로 뛰면 뭔가 들어오는 것 같은 거야. 진짜 뭔가 보이고 들리는 것 같더라고. 살짝 저승에 갔다 온 거야. 짠. 맞아. 야, 이제 한 술 뜨네, 이제 한 술 떠. 야. 사약 같다, 사약. 사약. 사약 같다, 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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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나! 마시는 중? 어? 안 벗어지네? 어? 안 벗어지네. 야, 더 넌이다, 더 넌. 수녀귀신. 고생했어요, 언니. 공부를 함께해 줘서 고마워요. 오늘 바로 입금해 준다지? 5천. 5천만 땡겨줘. 지난, 지난 110. 부름부름대행사. 오늘은 여기까지.